이제는 울퉁불퉁한 바닥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겨울철 난방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새 창문이 생겨 새어 들어올 비나 눈 때문에 교실이 젖을 일도 없을 테죠. 아이들이 바라던 안전하고 깔끔한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이쁘다. 우와 더워. 진짜 좋다. 더 시키지 마세요. 센터 뭐뭐 바뀐 것 같아? 칠판이랑 시계랑 창문이랑 벽지랑 장판이요.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 깨끗해서 좋아요. 땅방송 우주와크. 바닥이 좋아졌어요. 바닥이 왜? 여기 원래 여기 다 깜빡해졌거든요. 근데 여기 새로 하는 거 다 좋아졌어요. 미끄러워크. 센터 이렇게 바뀌니까 좋아요? 네. 네. 얼마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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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 곰이에요. 곰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재미난 사연이 가득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세요. 고민 해결사 곰이가 바로 해결해 줄게요. 영광을 해주세요. 지금의 생방송 투데이를 보내 드립니다. 이어서 생방송 투데이를 보내 드립니다. 한상적인 3D 군충체험전이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3D 기법을 활용한 체험전으로서 신비로운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3D 군충체험전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평생 징구해 드르르른등 평생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른등 평생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디지털 당신을 명화의 심장으로 이룹니다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세크릿 뮤지엄 파리 시립미술관 푸티팔레의 한국투어 터빈치에서 반구흡까지 꿈의 미술관 구현 명화 속 비밀로 당신을 초대한다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세크릿 뮤지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유! 엄마는 안 나왔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초대하고 열심히 너무 좋아요 아이유 씨랑 옆자리 오 그래요? 너무 잘 되느니 이것 봐라 내가 가진 몸뚱아리 꿀 아 저 친구가 원래 저래? 없어요 사랑해 나도 김여사 사랑해 제대로 한 게 없잖아 형 야! 성재 넌 빠져 우리 식구들 일이야 얘는 그렇게 살았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제 소리를 내야지 성재야 애비가 무섭냐? 최서연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당신이 앉게 해드리죠 장태주 대표 약속 잡아주세요 내일이면 금치산자 선고가 내려질 최동성 회장 미래는 저 최민재와 최원재 부회장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여행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예능을 끊으세요 그래 니 잘났다 내가 이거 바르려고 이랬서 그게 아니에요 아까 짜장면을 그냥 짜장면 만들어서 집에 가니 솔직히야 상담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아들만 있어서 누구랑 살 거야 노역이다 이중 멤버십 그 여자를 다 데리고 살려고 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가 명이 짧아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야 될 것 같아요 생길데라 사세요 왜 이렇게 아프죠? 현명 좋으셨나요? 영화 때문에 정리해야 돼 과감하게 끝나고 남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